이승세계의 물은 생명과학은 사용될 수 있다. 있었다고 해서 많은 다른 방법으로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걸 사용할 수 있었죠. 뭐 한 번 사용할 수 있어? 만드는 데, 뭐 만드는 데? 소, 돼지, 치킨이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었죠.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는 뭐 없이? 어떤 생각 없이? 뭐 해야 되는 거 없이? 고통의 생각 없이 우리가 가하는 이 동물에 대해서 가하는 생각 없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생물 생명과학을 사용할 수 있었지. 물 만들려고. 깨끗한 고기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었죠. 진짜 고기죠. 어떤 고기. 자라지는 고기죠. 뭐로부터? 동물세포로부터. 뭐 없이? 어떤 필요 없이? 길고 그리고 도살할 필요 없이. 전체 생명체를. 그치?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? 기기를 따라 한다면 생명과학은 아마도 뭐 할 것이다? 변형될 것이다. 뭐로부터. 네. 이거 뭐야? 동물농장의 적으로부터. 뭐로 변할 거야? 네. 구원자가 변할 거래. 그것은 만들 수 있는데 뭘 만들 수 있어? 고기를 만들 수 있죠. 그렇죠? 근데 어떤 고기.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? 갈만한 고기를 만들 수 있죠. 뭐 없이? 그런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 없죠. 지구에서. 왜냐하면 고기를 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야?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. 뭐보다 효율적이야? 동물을 기른다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지. 그렇죠? 그리고 나중에 무가 될. 같은 고기가 될. 네. 동물을 기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. 고기를 기른다. 네. 이것 또한 보면. 생명과학을 이용한 동물세포 고기 생산. 네. 이거 있네요.